Abstract Factory Patter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패턴은 앞에서 Factory Method Design Pattern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Factory Method Design Pattern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객체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죠. 그 개념을 좀 확장한 디자인 패턴이 Abstract Factory Pattern이다 라고 이해를 먼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확장을 했느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관계가 있는 객체를 하나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객체들을 한꺼번에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각각의 객체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팩터리들을 그룹화해서 클래스를 설계하는 방법이 Abstract Factory Pattern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역시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에이셔널한 디자인 패턴 유형에 속한다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여기 지금 보면 Create Product A, Create Product B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만들고 싶은 거는 A라고 하는 Product A에 해당하는 어떤 객체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Product B니까 Product B에 해당하는 어떤 객체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객체를 두 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Product A에는 또 종류가 A1도 있고 A2도 있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미래에 A3도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Product B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Product B1도 있고 B2도 있고 B3도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 또 뒤에 슬라이드에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Product A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또 A1, A2, A3가 있고 Product B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B1, B2, B3가 있는데 나는 Concrete Factory 1에서는 A1하고 B1의 객체를 두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또 Concrete Factory 2에서는 A2하고 B2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또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A3, B3 있으면 또 A3하고 B3를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들고 싶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Product A와 Product B가 서로 뭔가 공통적인 어떤 갖고 있는 그런 클래스들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Product A라고 하는 그런 또 카테고리, Product B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또 따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A1과 B1이 뭔가 이렇게 그룹을 짓고 싶고 A2와 B2하고도 그룹을 짓고 싶고 어떤 상황인지 이제 조금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bject Factory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Create Product A, Create Product B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싶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특정 Product의 조합에 너무 의존성이 있지 않고 Product A다, Product B다라고 하는 그런 그 레벨에서만 개체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오로지 Abstract Product A하고 Abstract Product B라고 하는 클래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있죠? 연관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Abstract Factory만 지금 알고만 싶은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는 Product A1, A2, B1, B2 또는 Concrete Factory들에 전혀 어떤 의존 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bstract Product A의 상속을 받아가지고 Product A1, Product A2, Product A 카테고리에 속한 또 다른 어떤 세부 클래스를 만들고 싶고요. 또 Abstract Product B라는 클래스 아래 상속 관계를 둬서 Product B1, B2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개를 조합하는 Abstract Factory의 상속 클래스인 Concrete Factory 1은 Product A1과 Product B1에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지금 의존 관계가 들어가 있죠? 점점 점점 해서 Product A1과 Product B1을 직접 참조하고 있는 거를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Concrete Factory 2 같은 경우에는 Product A2와 Product B2에 지금 점선이 연결돼 있어서 의존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표현했죠. 여기서 이제 의존 관계일 때 이렇게 까맣게 칠한 것보다는 우리가 아마 안에가 칠하지 않는 화살표 유형으로 저희는 이제 배웠는데요. 같은 노테이션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클래스를 만들면 그게 바로 이제 Abstract Factory 패턴이다 라고 오프 디자인 패턴책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가장 제너럴하게 Abstract Factory 패턴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요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경우도 있겠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설계에 대해서 경험이 충분하다면 이 설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도 이해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Set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클라이언트에 해당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여기서 하우스 팩토리가 바로 Abstract Factory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Abstract Factory에서 A라는 프로덕트, B라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벌브와 블라인드를 만드는 거예요. 뭐 전등과 차양막 같은 게 블라인드를 있죠. 그 햇빛 가리기 같은 거. 그래서 그 벌브와 블라인드를 만들어내는 게 하우스 팩토리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EIB라고 하는 뭐 회사 이름이니까 EIB 팩토리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벌브와 블라인드를 크리에이트 할 것이고 거기에서는 뭘 이용하자면 라이트 벌브와 뭐 EIB 벌브를 지금 이용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의존 관계가 돼 있죠. 또 하우스 팩토리를 상속받은 또 다른 자식 클리스인 뭐 럭스메이터 팩토리라는 이름의 팩토리가 있는데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벌브와 블라인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서는 라이트 벌브와 EIB 벌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만든 벌브와 블라인드와 벌브가 되겠네요. 그래서 럭스메이트 벌브와 여기 좀 오타가 있죠. 벌브가 아니라 블라인드가 돼야 되겠죠.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럭스메이터 벌브와 또 이쪽으로 살펴보면 럭스메이터 블라인드를 조합을 해가지고 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비교해봅시다. 이 두 개의 팩토리 있죠. EIB 팩토리와 럭스메이터 팩토리는 바로 이거에 해당이 되겠죠. 콘크리트 팩토리 1, 2 그 다음에 라이트 벌브와 블라인드가 바로 앱스트랙트 프로덕트 A와 앱스트랙트 프로덕트 B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거에 상속받은 이 프로덕트 A1, A2 뭐 프로덕트 B1, P2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네 개의 클래스에 상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으니까 앞에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벌브와 블라인드를 두 개를 한꺼번에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일단은 하우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에서의 아이디어인 거죠. 하우스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벌브와 블라인드를 같이 그룹지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룹지어서 만들때 어떻게 만드느냐 벌브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블라인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EIB 팩토리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라이트 벌브와 EIB 벌브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만들어서 하우스 팩토리 만들어내는 거고 럭스메이트는 럭스메이트 벌브와 럭스메이트 블라인드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만들어서 하우스를 만들어내는 게 럭스메이트 팩토리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 어떻게 그룹지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든 앱스트랙트 팩토리에 예를 든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비슷한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궁극적으로 틀리지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자바 소스 코드를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을 사용한 자바 소스 코드를 제가 한번 올려놓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자바 소스 프로그램을 보시고 당연히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요 자바 프로그램의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그려봄으로써 그려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요 고프 디자인 패턴에서의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한 설명과 비교를 해봄으로써 아 이 주어진 자바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을 사용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 소스 코드는 요 요 요 내용 여기 기터브에 올려놓은 내용인데요 일단 뭐 어 개요를 좀 먼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점 자바 파일들이 지금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엘리베이터 팩토리 앞에서 우리가 하우스 팩토리 뭐 이런 거 만들었죠? 앱스트랙트 프로덕트 팩토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엘리베이터 팩토리라고 하는 게 일단은 시작하기에 좋은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내는 모양이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엘리베이터는 뭘로 구성이 돼 있자면 모터하고 도어 모터하고 도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팩토리를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자면 현대 엘리베이터 팩토리가 있네요. 클릭해보겠습니다. 또 LG 엘리베이터 팩토리가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엘리베이터 팩토리라고 하는 추상클래스 추상클래스죠? 앱스트랙트 추상클래스를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팩토리 LG 엘리베이터 팩토리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앞에서 설명한 엘리베이터 팩토리를 익스텐스 해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상속을 받아서 만들었고 이제 여기는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겠죠. 크레이트 모터 크레이트 도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당연히 현대 회사니까 아무래도 현대 제품의 모터를 이용하지 않았겠어요? 크레이트 모터를 그 다음에 도어를 만들 때도 현대 도어 자기 자사 제품을 사용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G 엘리베이터 팩토리를 가보겠습니다. LG 엘리베이터 그러면 LG 엘리베이터 팩토리도 기존의 엘리베이터 팩토리를 상속해서 만들었고요. 모터와 도어를 크리에이트하는 메소드도 각각 자사 LG 모터 LG 도어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이제 모터하고 도어라는 클래스가 있었겠죠. 일단 도어부터 볼까요? 이게 이제 프로덕트 A 프로덕트 B 추상적인 애프트랙트 프로덕트 A 애프트랙트 프로덕트 B 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어라는 애프트랙트 클래스가 있고 그래서 LG 도어가 있겠죠. 뭐 이제 내용물은 별로 지금 현재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구조만 관심이 있으니까 일단은 내용물은 뭐 특별히 작성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도어가 있겠죠. 현대도어 도어로 상소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프로덕트 A 해당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터가 있겠죠. 모터 모터 여기 모터.java 그래서 모터라고 하는 또 다른 추상적인 프로덕트 클래스가 있고 그 모터를 LG 모터가 있겠죠. LG 모터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현대모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터 이렇게 이렇게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어 구성이 됐는데요. 어 구성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요 지금 앱스텍트 팩토리 패턴의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일치하는 거 어느 정도 여러분들 깨달으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한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주로 이렇게 상속관계인 것만 요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한 거는 요 의존관계에요. 의존관계 그래서 의존관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클래스에서 요 요 화살표 머리 쪽에 있는 클래스를 메소드의 인자나 메소드의 리턴 타입으로 사용을 하면 요런 의존관계로 표시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의존관계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스 코드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가 설명하지 않은 요기 요 지금 고프 디자인 패턴에서 언급하지 않는 클래스가 하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팩토리 클래스는 저희가 봤죠. 엘리베이터 팩토리 클래스 근데 엘리베이터 팩토리 팩토리 클래스는 우리가 요 이름에 요 이름에 클래스는 살펴봤지만 팩토리 팩토리 클래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바 소스 코드를 보시면 팩토리 팩토리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자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소스 코드를 보시고 요 팩토리 팩토리 팩토리가 두 번 이름이 붙은 그 클래스는 어떤 역할을 할 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 추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측을 하실 때 힌트는 요 클래스뿐만 아니라 메인점 자바도 함께 보시면 금방 요 클래스 팩토리 팩토리 클래스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